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이랑 치콘티랑 오이오이랑 단무지만 감자 도루를 먹어볼게요 감자 도루를 먹으면 좋겠네 감자 도루를 먹으면 좋겠네 감자 도루를 먹으면 좋겠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고이 이게 먹어볼게요 밥에다가 감자 도리에다가 두무지로 맛있다 양바바니 진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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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하대 부자줬어? 이거? 이쪽으로 부자줬어 부자줬어 부자줬어